참모 예수님 참모 예수님 참모 예수님 30주년에 여러분 중개하시고 많이 피곤하셨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쉬셨지 않습니까? 너무 쉬지는 마시고 여러분 저 앞으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 상위 올리신 25주년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 달 여러분 모두가 아주 바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첫 토회를 하시고 또 성모님께서 원제없이 대축일을 기념하고 또 나서 크리스마스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절을 맞이하고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서 우리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더욱더 진단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바로 부활한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가이파 사람들은 영의 존재도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가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고자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고 천사들과 같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살아계신 자의 하느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마카베오의 독서와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아주 용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법을 어기도록 강요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라도 기꺼이 죽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에게 불복하기보다 차를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용감했을까요? 하느님에 대해서 그런 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문을 하기 위해서 혀를 내밀라고 하자 바로 혀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혀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천국에 가면 새로운 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이를 다 잃으셨다면 새로운 이를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유리아 엄마께서 몇 년 전에 조바니 브라이티스 전 교황대사님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티칸에서 배웠을 때는 이미 많이 늙으셨고 갖고 계신 이를 많이 없으신 상태였습니다. 몇 년 이때, 모모도가 옮겨요. 그리고 명확한 청국에 가셨을때, 새로운 일을 갖고 계셨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젊어지실 것이고 모두 잘생기고 예뻐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몇몇 젊은 분들은 외국인같이 보이고 싶어서 염색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제가 주위를 보면 참 외국인같이 차리신 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미국인입니까? 아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정말 아름다우실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동감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왕이 놀랐습니까? 바로 그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 고통과 고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네번째 젊은이가 바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 당신은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내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은 육적으로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또 성모님을 믿는 이들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먼지가 될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그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돼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새롭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에 대해서 또 정복하시고 어둠을 또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며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먼지로 될지야도 우리의 영혼은 온전히 살아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굳게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카베우의 형님과 믿음을 지키는 것 처럼, 마카베우의 형님과 믿음을 지키는 것 처럼, 마카베우의 형님과 믿음을 지키는 것 처럼, 그들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기 위해 고문당하고 죽임까지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온전히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생활의 기도를 봉헌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성화되고 또 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완전히 성화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옥을 통과해서 많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사매 여러분,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혜를 가지도록 합시다. 누나, 주님께서 이미 의지하셨을 때, 주님께서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전혀 걷기 힘든 상태에서, 2시간을 두 시간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서시자, 2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가실 때 정말 나름듯이 나가셨습니다. 정말 육점을 너무나 힘이 없으시고 고통받을 수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의탁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그 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언정 하느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하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약합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마시고 바로 전등하신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약할지언정 우리를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강해지신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카베오의 젊은이들처럼 말입니다. 마카베오의 젊은이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기보다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그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든 과태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orld of Commerce D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